많이 굴렀어요. 많이 굴렀어. 두 바퀴는. 두 바퀴는 뭐야. 한 바퀴도 안 돌아서. 내려가지고. 머리가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. 한 바퀴 반이 아니네. 그냥 내려오는 거네. 한 바퀴 반을 들고 내려간다. 이 생각이었어요. 바로 내려가는 거네. 한 바퀴 반이 아니네. 솔직하게 지금까지 그랬으면서. 눈을 뜨라고 눈을. 조용히 해라. 고민해서 눈도 못 다치고 봐. 한 바퀴 반까지 그걸 돌리고 있어. C를 제가 한번 해볼게. 기초 C. 야 이건. C왕 형 이거? 이거 구르는 거 해본다고? 옛날에 예상이 없던 건데 지금. 제가 원래 뛰는 것보다는 볼게. 마지막 시작 지금입니다. 최종 조건. 네. 어 선생님 죄송합니다. 자꾸 나가려고 그러네. 무게 중심이 자꾸. 다이빙 종목에서는 최대한 보드와 가깝게. 도약이 되어야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진짜 감을 모르니까. 자꾸 나가려고. 자꾸 나가려고. 자꾸 나가려고. 그래도 한 발 한 발 뛰었어요.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가는 거 느끼겠죠. 머리 숙여 머리 숙여 머리 숙여 머리 숙여. 머리 숙여 머리 숙여 머리 숙여. 손. 손 안 잡지? 어. 시윤 씨 손잡아야 돼요. 그래. 나 맨날 이렇게 들어갔어. 베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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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땀으로 넘어가지. 너무 대단해요. 네. 오줌 번에 보는 바닥이에요. 아 진짜 무섭다. 진해져야지. 대화도 나누면서. 자. 하하하하. 제가 왜 양실로가 어디 올라가주시지? 따로 기다리고. 다리가 격렬이라고 해. 어. 아. 어떻게 움직이는 걸. 나 둘. 야 움직이지 마. 야 움직이지 마. 아니 여기서 여길 봐요. 아니 내가 여기 앉을지 왜 보여. 빨리 에밀엣이 갔던가 봐. 아니 틀라네. 아니요. 얘가 힘껏 움직이니까 지금 거의 뛰기 직전이었거든요. 네. 손 위에다 아무도 없어. 내 타는 아니잖아요. 빡 해줄 타이밍까지 한 번 있어봐요. 나 이게 안 돼요. 발끝 하는 거 시작. 눌러. 버티고. 버티고. 업. 아 무서워. 아 무서워. 버티고 업. 아 무서워. 아 무서워. 왜냐면 떨어지면서 나도 그 불안했거든. 엉덩이가 너무 뒤로 와 있으니까. 그렇지. 다리가 플랫폼을 차. 그렇지. 맞아요. 그렇게 되겠어 지금. 너 못 들었다는데. 다리만 차라고 그랬죠. 빡 할 때 이미 벌써 손이 두 잡혔어요. 나 진짜. 처음으로 발작물 없이 이걸로 나왔어요.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네요.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네요. 밥 먹을 수 있으면 되겠다. 다리 끝까지 두고 포인트. 5미터. 5미터 조절하는데 리핀 수 없어. 빡. 오우야. 빡. 오우야. 대박이다 진짜. 공중이야. 오우야. 왜 안 떠. 왜 안 떠. 왜 안 떠. 아 깜짝이야. 잘 들어가가지고. 왜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야. 깊이. 맞다. 또 기억을 안 떠요. 너. 감사합니다.